이제 현 회기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은 삼위치구에 차차차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때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빌어서 차기, 차차기, 차차기 훈련임에 차례대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년차 지구대회를 잔축드리고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차기 총재 능구 양봉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그리고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 금외기 소천 윤석민 총재님의 테마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정말 애쓰지 않고 그 노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실 추하의 행사는 지금 전세계 희망의 씨앗으로 싹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연히 확신합니다. 희망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나시고 애쓰신 지구의 임원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효산 아라이 회장 드리핀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총재 감독님과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366기 지금은 대고맹을 3명의 과정을 거쳐지 않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동안 잘 준비해서 13년차 지구대회 때는 좀 더 결전하는 선수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제로타리 366기 지구 총재단 여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